새 학기를 맞아 오늘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정상계학을 했습니다.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매일 학교에 가는 학년도 늘었는데요.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입니다. 보도에 구균진 기자입니다. 오늘부터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, 2학년,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유치원생과 초 1, 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고3은 진로와 진학지도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. 나머지 학년은 일주일에 두세 번 격일로 혹은 격주로 등교합니다.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아침마다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, 건물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 뒤 열이 없어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의 등교를 확대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조건들, 방역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돼서 강화했고요. 원격 수업도 여전히 병행되는데, 이번 학기부터는 모든 교과목에서 온라인 수행평가가 가능해집니다. 교육부는 2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화상 수업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. 원격 수업 중이라도 최대한 학생과 선생님들이 소통하고, 또 수업과 관련된 피드백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. 교원 단체들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등교 확대 방침에는 공감하면서도, 충분한 현장 시험을 통해 안정적인 원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또 지난해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심화된 부분도 있는 만큼,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TBS 구균진입니다.